3개의 바지 1개의 바지 1개의 바지 고추밭 고추 바지 작년에 수웨이 이쁘지만 다시 고추를 신었어요 고추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. 어머니가 1,500폭이 심으셨다는데 쉽지 않겠습니다. 이건 털안입니다. 털안은 이렇게 물이 좀 많은 곳에서 피었습니다. 어머니 최소가십니다. 깻잎 파도 보이고요. 깻잎 이미 누가 와서 다 끊어먹었는지 입이 다 없어져 버렸네. 드릴게요. 우주 천오백폭을 심으셨는데 뒤쪽은 어머니 포도밭 원래 여기가 포도밭이었는데 어머니가 지난 겨울 포도를 다 캐 버렸습니다. 요즘은 저 포도는 캔벨인데요. 샤인머스켓이 주종이 되서 캔벨은 많이 드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늙죠. 고추 1500포기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